부동산 이제 2개 보유하고 계시는 건 하나는 분양권이고 하나는 기존 아파트고 그렇죠?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렇죠? 이 지역은 거의 같은 어떤 특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시고 투자, 보유 여부인지 매도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김포 경전철이에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이제 9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이 2018년 아마 하반기 정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경전철이 개통되는 게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냐? 그 여부하면 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그 경전철이 들어서는 게 이미 노선이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반영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김포시 구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북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풍년마을 같은 경우는 김포 구도심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가장 좋은 쪽에 속하는 겁니다. 이쪽 편에 풍년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청구 아파트가 이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을 따라서 경전철이 들어서게 되고 경전철 여기와 북변 4거리나 3거리 쪽에서 북변동에만 걸쳐서 한 3개의 정거장이 형성이 되는데 청구 아파트에서는 역세권의 아파트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이게 지금 현재 2억 대 정도 하잖아요. 2억 한 2, 3천 대죠. 이어 한 2, 3천 만 원 정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 경전철 호재로 인해서 한 4천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4천 더 올랐죠. 한 5, 6천 원. 4, 5천 원, 5, 6천 원 이상 올랐거든요. 이 4천만 원이라는 게 올랐다고 보면 굉장히 좀 금액이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오른 거는 별로 티도 안 나는데 2억 대 아파트가 4천만 원이 오르면 적어도 20%에서 25%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한 1년 새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반영이 돼서 오른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이 아파트가 2억 대 초반 하는데 한강 신도시 아파트의 20평대 또는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강 쪽에 붙어있는 쪽이 있고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쪽이 있는데 내륙에 들어와 있는 쪽이 2억 대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중반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그럼 신규 아파트가 2억 대 중반 하는데 이거 지금 청구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가 운양역이에요. 반도유보라 2차가요. 3억 4천에 팔았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반도유보라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강, 김포 신도시가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이쪽 편에 있는 반도유보라 2차가 여기 위치하고 한강변 조망도 얼부 가능한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3억 대 초반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륙 쪽에 있는 반도유보라 3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아마 지금 몇 평형 갖고 계세요? 24평형. 24평형이면 거의 천만 원, 천백만 원, 천십만 원 정도 초중이니까 한 2억 5천 정도에 분양이 됐죠? 2억 6천에요. 2억 6천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유보라 2차 분양가보다 좀 높이 올라서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영된 가격들이 지금 현재 분양가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구 아파트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지어진 지가. 그렇죠. 1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17년이요. 17년 됐잖아요. 17년 된 아파트와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는 오히려 가격이 이 청구 아파트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구 아파트는 돌아오는 임대 만기 때 이거는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좀 실현할 필요가 있어요.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 정도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반면에 이 반도 유보라 3차 같은 경우는요. 2018년 정도에 이게 이제 2018년 아마 11월 달 정도에 개통 예정이에요. 좀 땡겨서 공기를 좀 단축한다고 이제 김포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11월 달이면 2018년 하반기잖아요. 이 반도 유보라 3차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하시는 게 좋냐 하면 2018년 상반기에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철이 개통하기 임박해 있을 때 기대치가 가장 높아요. 입주를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경전철까지 개통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높은 가격, 좀 좋은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지금 이게 2억 6천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높게 분양이 되다 보니까 기대 수익은 조금 낮춰서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목표 가격은 3억 정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억에 도달하시면 이 시기가 2018년 상반기가 되지 않더라도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는 게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다른 쪽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쪽으로 재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